첫번째로 누구랑 할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아니 근데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서? 아무랑 하셔도 솔직히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어떡하지?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 김정은 선수 이재롱 선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할까요? 봉준이 형? 봉준이 형 있어? 봉준이 형 없잖아 근데 그 노잼이잖아요 아 여기서 하면 제가 그래도 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봉준이 무시한게 아니라 제가 노잼이라 망준이는 너무 노잼이라 봉준이 또 삐일수도 있는데 미안하다 아 인정해요 근데 아 술먹봤는데 그래 술먹봤는데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 선수는 엄청 잘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볼까요? 네 정우 형 같으면 가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재욱이 형? 재욱이 형도 팀 배전 아니에요? 정우 형 같으면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오 맥힘 승현이는 쟤는 스타비제이 아니에요? 다 스타한데 얘는 뭐하냐 혼자? 맥힘이의 사양노래방 제발 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구요? 정우 가자 김정은 선수가 좀 많은거 같은데 도재욱 선수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?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해주시면 예 지금 정말 많은데 아 그럼 이렇게 하죠 두 분 다 하고 1500 1500으로 가죠 단판으로 해서 단판 1500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? 3단시는 너무 기니까 단판 1000개씩 해주세요 단판 1500개 하겠습니다 뭔가 1500개 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500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아 지금 다행히 좀 쉬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제가 알기로는 결승전에서 김정은 선수한테 한 번 지신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난 맞췄어요 아 최근에 또? 제가 알기로 그 김정은 선수가 아 근데 탈주했는데요? 어?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용호사랑 제발 설펀 3판 2선이야 용호야? 단판 1500개입니다 단판? 그래 가자 용호야 오 잡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김정은선수 방송도 좀 많은사람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와 동전 있으세요 혹시? 동전이요? 이거 키보드 하나 뽑아도 돼요? 네 뽑아도 돼요 동전 좀 야 환경아 동전! 야 환경아! 환경아 일어나 인마! 잠잘 시간이야? 빨리 빨리 야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야 환경아 동전 야 환경아 동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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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주무실 시간이야 인마 빨리 자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파르샤돈인데 괜찮으세요? 네 상관없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서 야동도 하면 안 되는데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죠? 자 그럼 채팅창도 이제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파르샤돈이라고 이거 갖고싶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이벤트로 드릴게요 공지사항에 자 이거 좀 뜯고 가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니깐요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bj도 오실 때마다 선물 짬개라도 드리거든요 오오오오 실패 이거 괜찮아요. 이거 지금 쓰시는 건데 왜냐면 이게 잘하는 사람이 이거 쓴다? 그러면 이런 소리가 더 괜찮거든요. 그래서 좀 써보시고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상 시즌에 또 바쁘실 텐데 와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. 뭐라고? 중구나라 행위라고요? 자 여러분들 좀 적당히 좀.. 여러분들 그 채팅창 좀 끌게요. 채팅창이 안 켜져서 그냥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이해해주세요. 경계력 안 좋아도. 네네. 어?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됐네? 아 그래요? 근데 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? 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저도 특히 힘들다는 생각이에요. 아 그래요?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 층에다 더 재밌는 게임 보여주려고. 채팅창이 없으니까 좀 웃기기라도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채팅창을 해두니까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웃기기라고 해야겠어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서 채팅창이 안 나오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. 제가 이게 먹방이라 저번에도 조용히 했거든요. 그래서 아 글쎄요. 아 말하셔도 돼요. 말하셔도 돼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? 자. 이 정도로 해가지고. 아 이영원 선수 게임하는 팀 모습마저.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영역을 내리시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. 영역을 내리시죠. 좀 보여드리고. 오케이. 큰일이 안 되잖아. 오늘 너무 좋아. 세팅이 오늘 기가 막혀. 야. 좋아 좋아. 우와. 준비 완료. 영역을 내리시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손도 보여드리고. 야. 야 오늘 준비 괜찮죠 여러분들. 자. 아니 언제 이런 거 보겠습니까 여러분들. 조금 조용히 할게요. 왜냐하면 예. 미네랄이 불고가 부족합니다. 소리가 너무 크다 보여. 죄송합니다. 나 좀 조용히 해야될 것 같아. 왜냐하면 이게 스폰 게임이라.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 이게 안 되기 때문에. 와 나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.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. 이게. 소리 됐다고 하지 않아요? 내 소리 괜찮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이 정도로 할게요. 그렇죠 김종훈 선수도 저거 진짜 뭐. 엄청 잘하는 선수 1명이죠. 제가 알게 너무 잘하시니까. 아 이길 수 있으려나 진짜 이게. 아 오케이. 로고를 이렇게 해야겠다. 오케이. 야 좋았다. 아이디어 좋았다. 누구냐. 그렇게. 아 피 범광. 아 피 범광. 아 형님. 아 나 친 줄 알아서 죄송해요. 형님 피 범광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 켜져 있어요? 오 명 있어? 어 네. 아 예 그냥 해까요? Throw it away. 까지 바止 하면 됩니다. 아 holes쏘게. 아 흡 ***. 아 이게criptions on 거 맞지? 와 이거 진짜 자, 자, 이게 제가 새로 개발한 겁니다. 전투 준비 완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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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완료. 전투 완료. 전투 완료. 전투 완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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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수진이 어서오세요. 1대1이요? 아 죄송합니다. 좋은 방송하세요. 여러분. 아 뒤에서 찍어달라고? 제가 오브로 하면 되는데 제가 오브로 진짜 못하거든요. 그냥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 돼. 아 제가 여기. 아 오브로 하는 게 낫지. 그렇게 하죠. 그렇게 하죠. 그러면 여기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고.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리벤지를 보고 싶거든요. 아 그럼 리벤지로 가죠. 아 그럼 리벤지로 가죠. 아니 왜냐하면. 아 저는. 아 저는. 이형우 선수가. 김정은 선수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맞아요. 근데. 아 저는 사실은. 그걸. 하 뭔가. 이게. 세팅도 세팅 문제가 있고 사실은. 네. 근데 세팅. 좋아도. 정호 형한테는. 거의 반반이에요. 어 진짜요? 어차피 거의 반반이어가지고. 지는 게 막 이상하진 않아요. 어? 정호 형 게임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. 아 그래요? 네. 아 제가 제가 제가. 뭐라고요? 스폰 중이라고요? 어? 그러면 여러분들. 네 그. 다른 분이랑. 아 나는. 재우경이랑 해야겠는데. 그러면. 아 나는. 스타그래프트 방송하면. 분위기 좋다. 아니 아니에요. 근데 질 수도 있어요. 원래. 원래 그렇죠. 괜찮아요.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까요? 아니 아니 올리셔도 돼요. 왜요 올리셔도 돼요 당연히. 아. 아니 저 졌다고 근데. 그 정도로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. 저는. 별로 상관없어요. 아 근데 저 때문에. 아. 좀 창피할 뿐인지. 상관없어요. 저는. 아 괜찮아요?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. 네 괜찮습니다. 졌어요 여러분들. 칠 때도 있죠. 네 뭐. 맞아요. 똑같아요 저는. 약간 처음에만 좀. 알겠습니다. 예. 그렇죠. 칠 수도 있죠. 자 일단 스톱 보겠습니다. 정환시점 갔다 올게요. 네네. 자. 어. 끝나지 않는데. 아 근데 팀 배틀을 마저 계속 하시니까. 어. 지금이라고요? 그래요? 일단 그. 조심스럽게 좀. 조심스럽게. 알겠습니다. 아우 또 피해가 안 되게. 자. 어. 영호야. 소환. 어. 나 맵이 없다. 같이 오신건가? 아. 뭐야 이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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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. 이것도 약간 자리빨 있지 않아. 윗자리가 좋지 않나? 어. 뭐야. 어. 윗자리가 좋죠. 어. 왜 온거지? 왜. 윗자리가 좋아요. 지금 아 지금 감스트 님이 들어오신 거라구요? 어 저거 아아 인사하시고 아 감스트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.. 어 어떡해 ㅋㅋㅋㅋㅋ 아 뭐야 ㅋㅋㅋㅋㅋ 드레이크 어서와라 아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스트 님 반갑습니다 어? 밑에 자리다 아 아 쉣 아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블루스톰 차이보다 더 커? 아 아니요 그거보단 나아요 어? 그러면 뭐 괜찮지 아 미치겠네 막판이라고요? 그래요? 아 나 미치겠네 말을 그렇게 못하냐 고생게임하세요 너무 많이네 자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들 도재욱 선수랑 이런거 원하시니까 근데 미션중이라고 도재욱 선수도 그래요? 아 나 김종훈 선수하고 이 매치가 진짜 레전드인데요? 아 3판에 선을 들어가봐요 네 제동이 형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정우 형이랑 리스폰 가는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맞죠? 진작은 남자도 왜냐면 또 정우 형은 그리고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괜히 제동이 형이 혹시나 제가 이기면 혹시나 애들도 제동이 형 방 가서 또 막 그냥 이간질 그런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방송 많을 때는 괜히 또 정우 형이랑 똑같은 적으잖아요 이게 왜냐면 게임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 괜히 또 피해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 역시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역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제가 또 너무 방송만 생각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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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진짜 맞아 왜 그러셨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컨부터 하고 있다가 네 김종수 끝나면 다시 리매치하는걸로 생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약이 해나왔네요 그런것도 있어요 스폰이요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1500개 더 충전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로 아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저 오늘 KT 사장님 느낌으로 갈게요 제가 제가 오늘 KT 구단주 시절 약간 사장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로 아 저거 진짜 괜찮은데 아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가서 저는 집이면 솔직히 개땡큐 이러면서 안피하거든요 아 진짜요 여러분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서 진짜로 아 그래요? 저는 진짜 절대 안피해요 제가 먹는다는 마인드라서 아 근데 사실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자 자 빨리 가겠습니다 어 형 그 아 이제 감수수구나 아 안녕하세요 큰일날 뻔했네 그 이거 끝나시고 오 1500개 가시기 어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이용 손사인인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이게 상타이 손이라서 꼭 걸려가지고 아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네 고맙습니다 숙취하니 네 숙취하셨어요? 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빨리 자 가시죠